지금 이 거래가 특수관계인 거래인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수억 원씩 떨어진 게 나오면 이게 특수관계인 거래다라고 의심을 흔히 하긴 하는데 정확히 특수관계인 거래가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특수관계라고 하면 뭔가 목적이 있는 거죠. 만약에 앵커님하고 저하고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는데 시세가 8억인데 5억에 계약을 할 수는 없잖아요. 만약 앵커님이 저한테 5억에 판다면 저는 땡큐죠. 굉장히 감사한데 그렇게 파실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특수관계다. 특수관계가 뭐냐면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특수관계는 친족이라고 하죠. 형제, 자매, 사촌들 이런 게 친족이 될 수도 있고요. 사장님 종업은 또 특수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장님이 내 하는데 3억 내가 절세하기 위해서 너한테 좀 저렴하게 팔 테니까 네가 나중에 돈을 따로 줘 라고 계약을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친족입니다. 그래서 친족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그래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혈족은요. 본가 쪽이죠. 6촌 이내였는데 최근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촌으로 바뀌었고요. 사촌까지가 특수관계고요. 인척은 배우자의 친척인데 사촌에서 삼촌. 그 외 배우자인데 최근에 개정안을 보면 혼혜자의 생부, 생모도 특수관계로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관계인 분들이 시가 대비, 시세 대비 3억 원이나 30% 이상 차이가 나는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이거는 좀 의심이 된다. 절세를 하기 위한 내부자 거래라고 보고 이거 조사가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특수관계인 거래로 추정된 사례. 아까 처음에 H아파트. 8억 5천만 원짜리가 5억 5천. 어쨌든 이게 좀 드문 사례이지만 특수관계인 사례라면요. 그런데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8억 5천이 5억 5천? 어라? 싶거든요. 가격이 결국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괜히 심리적으로는 동요하게 되는데 실제 이게 실제 시세까지 영향을 주게 될까요? 영향을 주죠. 줘요? 요즘 실거래가는 기본으로 다 확인을 하거든요. 부동산 앱에서도 잘 나오는데 이거를 확인 안 하고 딱 보는 분들은 5억 5천이네? 현장 부동산들이 굉장한 스트레스를 호소합니다. 지금 매물은 8억 5천 정도에 나오고 있는데 집주인들도 8억 5천, 9억을 부르고 있는데 전화는 계속 5억 5천 매물이 있어요? 나는 5억 5천에 살 거예요. 라고 계속 전화가 오기 때문에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절세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특수관계에 거래를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왜곡할 수도 있고요. 지금은 우리가 떨어지는 가격만 보고 있지만 올라갈 때도 이게 문제가 됩니다. 가격을 급등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특수관계는 좀 주의가 필요하고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외적인 어떤 가격이 실제 전체 시장에 흐릴 수가 있다 이런 거군요. 네, 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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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